전북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이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뮤지션을 육성하는 레드콘 음악 창작소 사업은 취지와는 달리 뮤직 페스티벌에 지역 뮤지션을 들러리로 세우는가 하면 전북 콘지논의 지원을 받아 군산 음파호수와 고립 미술관에 구현하려 했던 영상은 단 한 번도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텐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전주 혁신 도시에 자리 잡은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도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6년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전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부실 운영 지적을 받은 전북 콘진원. 이런 지원 가슴, 이거 완전히 총체적 부실이에요. 이게 과제물 자체가 납품이 사실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4월 5천이라는 국비가, 우리 시비가 다 없어진 거죠. 콘텐츠 개발을 명목으로 업체에 수억 원을 지원해온 전북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혈세 낭비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 같은 논란의 제작진은 관련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콘진원 사업 관계자를 만나 운영 방식을 포함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가 공무사업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국가 공무사업을 띄우는 거예요. 공무사업을 띄우면 각 지방에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에서 일종의 대행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거기에 공무사업과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군산 은파호수공원 수중 미디어 콘텐츠 사업.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은파호수의 수면을 스크린 삼아 3D 미디어 영상을 구현하기로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시연되지 못했습니다. 주관 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는 관계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걸 현장에서 보는 게 필수적인데 스킵하고 끝나버렸죠. 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가 있어야 했지만 상영할 영상물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채 사업을 종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4억 3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수중 미디어 사업. 하지만 사업 종료 시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영상을 틀어보지 못한 채 녹슨 장비들만 덩그러니 방치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영상을 단 한 번도 시연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수중 미디어 공연이 펼쳐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을 장마로 수위가 상승해 장비들이 물에 잠기며 영상을 투사할 수 없었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 하지만 수위가 낮아진 후에도 현장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계자. 업체에서 강조한 것이 깊은 수심미라는 것은 물리적인 제약 조건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어필을 한 거고. 시민들이 영상 콘텐츠를 한 번도 향기로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녹슨 채로 놔두라는 것이냐. 해당 업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을 해체하자고 군산시와 콘텐츠산업진흥원에 제안합니다. 영상물은 문제가 없는 만큼 추가 지원금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완벽한 영상물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끝난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군산시의 입장. 법적 분쟁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는 관계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된 전북도립미술관 콘텐츠 테라피사업. 이 역시 콘진원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제작한 영상 작품을 도립미술관 벽면에 빔 프로젝트로 투사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단 한 번도 시연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둔 해당 업체. 제작진은 해당 업체를 찾아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다른 형태로 개발은 좀 쉽지가 않다 개발을 다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잘못을 했지만 먹튀 업체고 개발력 없고 그런 회사는 전혀 아니고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1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 업체 측은 당초 지원 의도인 영상 제작을 완성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에서 제출받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서를 보면 완성도 부족으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때 향후 사업 입찰에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뒤에도 해당 업체는 전북 혼진원으로부터 5건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지원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추가로 어떤 콘텐츠 진행에서 발주하는 발주 사업에 제약을 걸어서라도 이런 업체들이 적어도 돈만 먹고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통상 자치단체와 업체가 계약을 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만 혼진원의 기업 지원 과제로 계약을 하면 평가 과정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 국민 혈세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도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북 혼진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제작진. 오늘 원장님 부재중이시라 내일 원장님 오시거든요. 원장님 말고 저희 실무 담당했었던 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일단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자기가 아무래도 언론이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와의 만남을 꺼려하는 듯한 혼진원 관계자. 그러던 중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드콘 음악창작소 사업 역시 관리 소홀과 예산 낭비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육성하고 멘토링, 음반 제작, 녹음실 제공과 상설 공연과 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뮤지션들이 안정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이 사업의 운영 부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 중순. 레드콘 소속 뮤지션들이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면서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건 9개의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하나부터 10가지 레드콘 뮤지션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 공연입니다.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 포스터. 그런데 세부 공연 일정을 보니 레드콘 뮤지션 5팀에게 주어진 공연 시간은 전체 공연 10시간 중 고작 40분이 전부. 심지어 공연 티켓 판매 사이트에는 대부분이 인기 있는 대중 가수 홍보들로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 업체가 인당 3만 8천 원의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계획 변경에 대해서 서로 승인 절차를 같이 쓰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공출행기관에서 인간업체의 수익 사업을 미뤄준 꼴밖에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늦게 된 거잖아요. 공연을 담당했던 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제작진.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수익이 나면 저희는 수익이 반환되는 조건이었고요. 연말에 결제를 하고 정산을 넘겼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크게 봤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펀을 붙는 업체 대표. 그렇다면 행사 자체가 지역 뮤지션이 아닌 유명 뮤지션들을 위한 상업적 공연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지역 뮤지션하고 서울에 있는 뮤지션들이 제 콜라보를 함께 함으로써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공연에 참여했던 지역 뮤지션은 애초부터 자신들은 배제된 공연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역 뮤지션을 육성한다는 레드콘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일반적인 상업 공연에 국민 세금만 쓰인 겁니다.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비난의 목소리를 콘진원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을까.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제작진. 이제 저희 4년 된 신생기관으로서의 업무 과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수요처를 통한 성과 그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매우 약했던 부분이죠. 콘진원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는 진흥원장. 그렇다면 일부 업체들에게 몰아주기식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전문기업이나 전문가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못하게 경쟁 이런 사업을 참여를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국가법은 아직 없어요. 돈에 콘텐츠 관련 전문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진행 시 업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진흥원장의 이야기. 지역 뮤지션을 위한 레드콘 사업이 특정 업체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실현을 하려다 보니까 원래부터 무리한 여건 안에서 그런 어떤 부분의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실 지원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진흥원장의 답변. 올해로 출범 4년을 맞았지만 출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비와 지방비 등 혈세 낭비 논란을 야기해온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업들의 도덕적 기회를 교장해보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과제관리 시스템을 그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던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총체적인 운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진행이 아닌 문화콘텐츠 사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전북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산업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방금 영상에도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사안별로 핵심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도립미술관 영상콘텐츠 관련 사업이고 음파호수, 군산인 음파호수에 대한 수중미디어 콘텐츠 두 개의 사업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도립미술관 영상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품 시연을 하기로 한 작품이 단 한 번도 도립미술관에서 시연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군산의 음파호수에다가 수중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 약 4억 3천 정도 되는 큰 예산을 갖고 사업비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터가 홍수 때문에 물이 일부 범람하면서 그 프로젝터가 고장이 납니다. 단 한 번도 4억 3천을 들여서 수중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시연되지 못하는 커뮤니티 같은 안타까운 맥입니다. 결과물이 둘 다 안 나왔다는 거고 레드콘 사업 이야기는 뭔가요? 지역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을 좀 뭔가 오픈닝 무대에 세워보자고 하는 취지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뮤직 페스티벌을 하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뮤직 페스티벌을 했는데 이 예산을 예산 지원은 6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문제는 이 업체한테 이걸 위탁해서 주는 과정이 정책 위탁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서 수익이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형태로 이런 것을 주게 되면서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유지선 입장에서는 매우 상실감이 큰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좀 흔히 주제로 다루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허점 이야기인데요. 김민하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의 긍정성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악용이 될 경우에는 행정이 분명히 같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책임성들을 되게 수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의 아주 맹점인 거죠. 좀 의아했던 부분은 이렇게 약간 부실한 결과물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그 소수의 좀 편중된 업체한테 지원이 계속 나갔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이제 이게 그 도립미술관 관장님이 보니까 내용이 좀 허접해요. 그래서 내용 수정 보완을 업체한테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업체한테 요구했는데 이 업체가 우리는 계약 과정에서 영상물 수정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도립미술관 관장님한테는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전달을 발주처인 콘텐츠진흥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 회사가. 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그 작품이 시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년 6개월 후에 알아요. 직원들이 과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 돈 1억이 투입됐는데 투입된 결과물이 도립미술관에게 시연됐어야 되는데 시연되는 거 확인도 안 하고 통과 예스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계약서상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고 빼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거고 결국 이런 문제가 그 뒤 늦게서야 겨우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밀실 중에 이런 밀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관심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술은 자신들의 성과들을 올려놨더라고요. 봤는데 미술이라든가 이 분야하고 상관없이 온로지 게임에 대한 경력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업체가 또 도리어 하청을 줬다 이런 얘기도. 저도 충분히 지금 그런 의혹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고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목적이 불순하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진흥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나 어떤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의 1억짜리 사업 발주를 받은 회사가 콘텐츠진흥원의 5년 동안 총 발주 금액이 1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업체고 제가 이 콘텐츠진흥원의 심사위원들 명단이 총 198명 정도 됩니다. 확보된 전체 명단이.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이런 업체들이 대표들이 사실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도립미술관 업체를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도 2018년 전까지는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었던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업체로 들어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가 또 심사위원도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일어난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그런 부실한 결과물을 낸 업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랄까요? 어떤 감점이나 향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제한 조치 같은 건 없나요? 뭐 아마도 현재까지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잘 완비해놓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사후 장치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사업 과제가 잘 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하자 보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갖게 됐습니다. 관리도 좀 하고 통제도 좀 해야 될 기관에서 어쩌면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관리감독에 있는 행정처 이분들에 대한 일단 책임부터서는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 결국 오늘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기대는 많이 받았지만 그만한 수준의 감시는 뒤따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저희와 도민들이 모두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